2020년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선포식이 오늘 울산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.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과 울산의 19개 공공도서관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시민 독서 생활화 사업입니다. 울산 도서관은 지난 5월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유정 작가의 지니지니 등 3권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.